안녕하세요. 저는 윤정원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여길 찾아온 이유는 사죄할 일이 있어서입니다. 이유가 뭐였든 의도가 어쨌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지금껏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안 순간 가장 먼저 여기 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전무님 설득해서 회장님께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. 그러기 전에 여기 먼저 오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염치없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